구디의 야매 조형 뇌지예 각 효의 변화 다가올 일을 미리 안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첫 번째 효는 음입니다. 현실의 시작에서부터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알고 있다면 어떠할까요? 사실 가끔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조금씩 더 명확하게 안다는 것은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하나씩 없애나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계획하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뤄나가게 하였다고 확신한다고 해도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자신하거나 자만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미래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대가를 필요로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효도 음입니다. 현실의 한가운데에서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나 미래의 일을 안다고 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들뜨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한 발 앞서 예측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오늘 벌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내일의 일은 내일이 되어야 다가올 것이고 오늘은 오늘 해야 할 일을 처리하는 데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충실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내일이 꽉 찬 보람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효 또한 음입니다. 이제 오늘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내일 다가올 일을 알게 된다면 어떠할까요? 미래에 현혹되지 말고 오늘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명확히 알면서도 빤히 바라만 보고 있는 것도 바른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내가 어떤 것을 하여도 바꾸지 못하는 미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 적고 남은 힘이 너무 없어서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아무리 작은 힘이라 하더라도 나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후회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네 번째 효는 유일한 양의 효입니다. 앞으로 올 길을 예상하고 예측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기 저 높은 곳의 의지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결정해놓은 예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생기게 될 일은 사실 알고 보면 더 예전부터 원인이 있고 그로부터 말미암아 벌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행복은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왔던 것에 대한 결실임을 생각하고 순간순간에 충실하며 또 다른 미래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효는 음의 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미래를 새롭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거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내 과거가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편안히 걸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날마다 치열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내가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면 지금껏 열심히 살았으니 이번 한 번쯤은 머리를 식히면서 쉬어가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효도 음의 효입니다. 항상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는 못합니다. 내가 예측하는 미래, 내가 만들려고 했던 미래를 결국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로 확실하다고 생각하던 모습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과는 달라서 당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그렇게 될 거였으면 괜히 힘 빼지 말고 차라리 가만히 있을 걸 이라며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과연 미래를 알 수 없다고 해서 미래를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운명에 따라가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어쩌면 비록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변화를 위해 노력한 나의 모습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시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